힙합으로 우주를 정복하라 쇼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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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블 마블 히어로들이 펼치는 치열한 넷 배틀 현장 쇼미더 마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리브 맨션에서 주어온 더미 드롭 더 빛 먼저 오늘의 경연을 심사해줄 마블의 심사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벤져스의 맏형 닉 퓨리 난 미르기니라 관심법으로 지켜볼 것이야 고막 테러리스트 맨도윈 안녕하세요 심사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가 아프간스탄에 있을 때 태권도 결분티 심사를 받았는데 심사 숫고 끝에 떨어져서 빨간 티 심사를 받았는데 또 떨어지고 나니까 노란 티 심사를 받으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노란 티는 조금 뭔가 약해 보이는 색 아 됐고요 은퇴란 없다 마블의 핵 인싸 아이언맨 그의 보디가드 리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렛 니치가 러시엔 사나모니 오케이저축은행에서 세비온 현금 3억원과 식시버가 아카데미까지 날아갈 세비온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 트로피를 드립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메이드 인 스타워즈 최실사양 제다이가 중고다라에 17만원에 올려버린 R22 로봇 청소기를 드립니다 누가 쿵소리를 내었는가 자 그럼 첫번째 참가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앤트맨 갑자기 팍 꺼져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인팩트를 딱 주는거야 그래 지금이야 자 앤트맨 아 앤트맨 안나왔나요 아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다음 참가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 우와 이야 디씨의 슈퍼맨씨가 출연을 하셨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디씨를 들였는가 지금 뭐라 했었냐 난 너가 아이언맨인지 똥막대기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야 크미양 여 잡갔대 여 내가 여기로 싹 쓸어버리려는게 아주 어? 어? 이 시X 되려고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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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좋게 말할때 가만히 계셔 넌 마블에게 모욕감을 줬어 자 그럼 노래를 들어봐야죠 슈퍼맨을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가 아프간스탄에 있을 때 놀아주가 인기가 해서 인기가 많았는데 오늘 슈퍼맨도 분명히 자기가 슈퍼맨이니까 아들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그 노래를 부른다는 거에 제 전재선을 걸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전재선이 부족해서 닥치시고요 자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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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허 어젯밤 우리 아빠 엄마 부부쌈에 잠을 잘 수가 없네 요리조리 따지시는 우리 엄마 아니 너무 옛날 노래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몇 살이에요 어 살치살 살치살이 한정살도 아니고 가브리살도 아니고 자 그럼 마지막 참가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스파이더맨씨 아주 벌레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비트해주세요 어찌합니깡 어? 어떻게 할까요 감시해가 감시해 왜 랩을 안 하고 노래를 부르는가 여기 복면가왕 아니에요? 나는 벌레가 아니야 스파이더맨 씨는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주세요 우와 가모라 상상도 못할 정체 자 오늘의 최종 우승자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앤트맨 합당한 결론이야 자 그럼 쇼미더마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쇼미더마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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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슈퍼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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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허! 이거 쭉 찍은 거 알아? 실제 청소되는 건가요? 그래서 판매 완료로 해놨어. 판매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